안녕하세요. 저는 아서새빌경의 범죄 대본을 맡은 김연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작품을 맡은 이순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 작품은 아서새빌경의 범죄라는 작품인데요. 오스카 와일드 단편이 있어요. 그 단편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. 어떤 세 가지 예언을 들은 한 남자가 그 예언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운망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. 혼자 하는 작업이라서 책상에서 혼자 있는데요. 배우분들께서 직접 읽어주셔서 뭔가 입체적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처음 봐서요. 되게 좋았고 영광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. 제가 인지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고 놓쳤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테이블 리딩을 했는데 사실은 되게 소재가 처음부터 일자발자 단박에 빠져들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작가님이 잘 말씀해주신 듯이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는 작업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